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 마감시황 방송해보도록 하죠. 자 전일 미국에서 국채금리 장당금리 역전때문에 경기 우려가 둔화되는게 우려가 현실화되는거 아닌가 라는 소식때문에 미국이 폭락했구요. 자 우리나라도 그 여파 그대로 다 온몸으로 다 받아냈습니다. 코스피 1.92% 하락 코스닥 낙폭이 큽니다. 2.25%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전세계가 흔들리고요. 일본같은 경우에는 3%이상 하락했거든요. 잠깐 볼까요. 일본은 3.01% 하락했구요. 상해종합도 1.97%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같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만 그냥 자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낙폭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강한 반등 이후에 큰 흔들림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단순히 큰 흐름만 봤을때는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거거든요. 낙폭이 물론 크게 나왔습니다만 왜냐하면 비보나치 38.2% 조정권이 여기 밑에인데 그 위에 60일과 120일의 지지권이 아직 남아있는겁니다. 주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만 반등 나오면 주 초반에는 조금 흔들림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낙폭도 마찬가지고요. 20일은 뭐 깨지더라도 240일 정도 지지를 한다면 그나마 다행인 것인데 현재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중에 미국선물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0.8 정도로 0.5, 0.8 정도로 하락하는 것을 봤는데요. 잘 보시면 당기고 있는거 보이시죠? 좀 당기고 있습니다. 다행인겁니다. 우리나라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 0.8%까지 하락하는 것을 장중에 다 보고 반응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나스닥선물 0.8 쉽게 말씀드려서 한 1%가량만 추가로 더 하락하지 않는다면 어느정도 그 부분 반영된 오늘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야간선물 시장 보시면 이게 뭡니까? 플러스입니다. 0.2 0.2 플러스예요. 이거 안 봤거든요. 왜 그렇게 되겠느냐? 미국 나스닥선물 장중에 마이너스 있던 것보다 끌어당기니까 같이 올라오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좀 이르지만요. 그런 식으로 야간선물 시장 그리고 미국선물 시장과 연동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된다. 판단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한 0.8 정도 하락하지 않는다면 내일 잘하면 진정세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하루종일 낙폭 심하니까 참 상당히 조금 우울한 측면도 있는데요. 자 무엇이냐? 기관 외국인이 그냥 양대시장에서 패대기를 쳤어요. 특히 기관이 매도가 심합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721억 매도했고요. 기관이 2,191억 매도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378억 매도했고요. 기관이 807억 매도했죠. 그러니까 기관이 최근에 매도세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3억 거래일제 지금 같이 동반매도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이 돌아서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진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물도 최대 몇 계약입니까? 4,600개약 정도 던지다가 2,000개약 이상 끌어 땡겼어요. 그러면서 마감했거든요. 옵션은 콜옵션, 푸드옵션 개인들이 골고루 좀 사줬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여기 저항역할 하던 것 뚫었기 때문에 여기 지지역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대략 2,130, 5라인 정도 그리고 여기 밑에 단기 더저점은 2,120 정도로 파악되는데요. 여기가 60일, 60일은 지금 간드렁간드렁하고 있고요. 120일과 볼린저벤드 하단이니까 여기는 지킬 가능성이 좀 있다. 여기까지 깨기보다는 여기를 좀 지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발행과 함께 여기는 반드시 사수해야 될 선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여기 저점 형성했던 저점 부위까지 그대로 밀렸는데요. 추가 하락한다면 60일과 120일 권력까지도 밀릴 수 있는 717 권력까지도 밀릴 수 있는데 반드시 여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발행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의 체력이 너무 허약하고 기관 외국인들의 같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 쉽게 반등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겠죠. 포트폴리오 수급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죠. 현대건설을 재매소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하지 않겠다라는 강하게 하지 않겠다는 뉘앙스 보이니까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다시 북한 인원들을 투입했거든요. 그 영향 때문입니까? 남북경협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섹터는 수소차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 다 하락 보여줬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실현물량도 같이 나와서 낙폭 좀 큽니다. 삼성전자 여기서 던졌어요. 꼭대기에서 여기서 딱 던졌습니다. 삼성전자 상당히 잘 매도 잘했는데 나머지도 조금만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면 청산청산하면서 잘 빠져놓으면서 그다음 작전이 전략을 수행하기에 용이한데 그 조금이 부족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건설 기간 매수세가 쬐뿍 들어왔어요. 추가 상승하면 20일 권력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첫 번째 중요 저항대인데요. 5만3천만 돌파한다면 5만5천권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상당폭 수익이 날 수 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서 오늘 하루 공매도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지금 바이오 제약 쪽이 제약바이오 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저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남들 다 아는 대로 용어를 써야지 저 혼자 또 바꾸기에는 좀... 저 혼자 다른 용어를 쓰기가 좀 그렇네요. 저는 바이오 제약이라 했는데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라 하더라고요. 바꿔야지. 제약바이오 그래서 첨생법 국회 소위원회에서는 통과했다 이런 뉴스도 잠깐 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바이오의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안 좋고 신라젠 HLB 이런 주가들이 최근에 시원찮기 때문에 같이 동반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반등 넣을 때 잘 빠져놔야 되겠고 좀 아쉽습니다. 셀트리온 12만원 무너지면 아 20만원 무너지면 안 된다 했는데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밑에 최저점인 단기 최저점인 19만 3천원 반드시 사수해야 됩니다. 자 좋지 않는 모습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 최근에 수급은 그나마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추세를 못 돌려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현재 수급이 최고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바이오로매드 상승하던 강하게 상승하던 것 이제 좀 조정받고 있는 것 같고요. 신라제는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 자 HLB HLB 생명과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이 다 같이 동반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현재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아모르퍼스픽 돌파 돌파 이후에 눌리목 권장에서 매수 들어갔는데요. 화장품 중국 화장품 관련 같이 조정받으니까 같이 밀리고 있는데 외국계 관심은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볼 거고요. 하나케미칼 외국계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에 집중적인 매도가 들어오고 있네요. 반드시 비중축소 내지는 선조를 할 예정입니다. 자 오뚜기 오늘 신규로 같이 또 유료회원 하시겠다고 들어오신 분 계신데 신규로 현대건설하고 오뚜기는 매수 사인드렸습니다. 양호한 편이죠. 현대건설은 사자마자 플러스고요. 오뚜기도 사자마자 보압 약간 플러스 정도 오늘 음식료 농심 반등세 보였거든요. 자 그래서 오뚜기도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 시중 상위종목인 CJ E&M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는데 스트레이트로 밀리네요. 야 그래서 포트폴리오 비중이 현대건설 HLB가 좀 비중이 크고요. 나머지 한 10% 정도씩 가지고 있는데 현대건설과 HLB는 3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쉬운차으니까 포트폴리오와 별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략들 어떻게 시장에 대처해야 될지 많이 연구 중에 있으니까 힘든 상황만 잘 버텨내면 반등 나올 때 주력포트는 수익을 좀 내고 나머지 포트에서는 손실폭 축소하고 노는 전략 그러면서 손실폭 만회해 나가는 전략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신사 그리고 남북경협 수소차 정도 빼고는 전부 하락했거든요. 시장이 낙폭이 심하니까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죠. LG유플러스 반등조짐 나오고 있고요. SK텔레콤 이제 돌파하고 늘려주면 단기 하락추세는 돌파하나 아직까지 위에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반등은 나왔어도 크게 괜찮은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삼성전자 기관 매도세 심하구요. 하이닉스는 기관은 받아줬으나 외국인이 많이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거 잘 개최하셔야 되거든요. 시총 상위종목이 3일정도 하루이틀 3일정도 강하게 돌파하면 차익실은 욕구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잘 끊어냈어야 됐고 여행 때문에 본의 아니게 못 끊어낸 있는 있긴 있는데 반등 나올 때 좀 잘 처리하셔야 되고 자 이거 보면 상당히 지금 상황이 시장이 반등 할 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냥 끌어당기는 정도로 반등 했고 죽을 땐 다같이 죽어버리니까 나머지 포트 나머지 권역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크게 수익이 나지 않는 장입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SDR도 힘없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LG디스플레이 도 여기서 반등이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LG전자 대부분 밀려버립니다. 현대차도 하단으로 내려왔고요. 죄송합니다. 기아차도 좀 밀리는 모습이고 무엇 하나 괜찮은 건 없는데 현대중공 오늘 4% 조선주 관심없다 그랬어요. 최근에 시장에서 여러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 업이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함으로 해서 독과점 기업이 되는 거 아니냐 LNG 선박의 상당 부분을 건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잘하면 소송도 들어올 수 있다. 내지는 내부에 불협화 암들이 있다. 이런 뉴스들을 들었는데요. 시장에서 낙폭 제법 큽니다. 7.54% 하락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별로구요. 태우조선의 해양은 어이가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국도 제법 많이 밀렸어요. 자 이렇게 지금 업종 대표주들을 돌려보고 있는데 무엇 하나 괜찮아 보이는 권력이 안보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라 알 수 있겠죠. 제가 보기로는 중국 면세점 화장품 관련 물론 지금 조정을 좀 봤습니다만 그 정도 하나 우상량으로 강하게 가고 있지 나머지는 섹터 자체가 업종이 강하게 우상량 틀고 있는 업종이 잘 안보여요. 그것이 시장 상태를 대변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우상량 하고 있는 종목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을 뿐더러 같이 쭉 우상량 하면서 주도주 군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잘 안보인 다는 겁니다. 금융주는 금리 동결 소식과 함께 또 추춤하고 있죠. 쭉 지금 돌려보고 있습니다만 미세먼지 코웨이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관련 그런 쪽이 살아있지 나머지는 다 별로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장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 그렇게 판단들 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이 워낙 대체 대체하기 힘들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가 위에 이렇게 딱 20일 돌파한 지점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1조 가까이 샀어요. 여기서 던지겠습니까? 위로 갈 수 있다 판단하고 홀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날 밤에 미국에서 핵폭탄이 날라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발하락으로 붕 빠지는 것을 다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던진다는 것은 물론 주가 하락한다면 더 하락폭 커지겠습니다만 참 던지기도 애매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상황 대체하기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참 애매한 상황이다. 그러나 장중에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외국인이 1조 가까이 산 마당에 오늘 700억 규모면 시장 낙폭에 비하면 작은 편입니다. 그죠? 이게 4000억 5000억 나와야 돼요. 여기 이전에 보면 2500억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인이 700억 밖에 안 땅졌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그죠? 자 기관 형들이 폐대기를 치고 있는데 그죠? 현대전공업도 시중상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등 전기전자 그 다음에 아 이름쪽 자동차 이런 쪽에 아마 집중포가 골고루 때려 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미국 시장 상당히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마법 님도 반갑구요. 고지연 님이 자동차주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만도 가지고 있는데 자 자동차주 좀 전에 한번 살 풀고 지나갔는데요 자 현대차 현대차 현대차는 닥터케이드도 여기서 매수하고 분할 매수해서 여기서 팔고 나왔죠. 최고점에서 팔고 나왔습니다. 단기 그래서 박스권인데 아 지금 여기 박스권 하단을 혹시라도 깨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상황이죠. 그죠? 지금 시장이 흔들림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 뭐 베이징 공장이 차스가 있다 그런 부분은 예전부터도 어느정도 시장에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 어 주총에서 엘리어스의 어 제안을 주주들이 찬성을 하지 않아서 어 무리한 어 회사의 압박은 없을 수 있겠으나 음 추세가 그냥 하락 하락 하락에서 상승 반전 나오던 중에서 힘없이 왔다갔다 하고 있으니까 썩 좋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지려면 12만 7천 이상 위로 강하게 돌파하고 난 이후에 늘려줘야 닥터케인은 좀 더 관심 가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만들어 갖고 있다 4개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게 한다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종목도 뭐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업종에 4개 4개 회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포트폴리오 압축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기아차도 강력한 상승 추세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35,000 넘어가야만 다음을 노려볼 수 있는데 단기간적으로 여기 박수권 정도라 보여지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권에서 밀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2만원권 강하게 돌파 나와야 되는데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기아차가 가는 모습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동차 그렇게 추세가 좋은 편은 아니다. 강한 반등이 나와야 되고 밑에 하단은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드릴게요. 제약바이오 쪽에 아까 휴제 정도 봤는데 안트로젠 낙폭 심하구요. 한미약품 대웅제약 유한양행 정근당 정근당 제약바이오 쪽이 반등 나오다가 같이 밀리는 상황이라서 썩 좋진 않습니다. 썩 좋진 않은데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요. 수납매 한번 들어올수 있는 타이밍은 됐다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상황 보구요. 지금 전환사체 관련돼서 hlb 생명과학 관계 있구요. 그 다음에 내일이 주주총회 라고 알고 있습니다. 크게 특별한 사항을 의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공매도를 왜 많이 때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반등 나올 때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언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장단금리 역전됐다는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거든요. 1월달이니까 그때도 한번 나왔던 이슈인데 시장에서 여러가지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빨리 좀 봉합이 되어야 되겠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1.7%가 빠졌다 해도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다. 미국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요. 추세가 이렇게 좋게 강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 받을 만한 권력에서 빌미를 제공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전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친구도 반가 반가 자 그러면 수소차 잠깐 체크를 해보면 수소차도 별게 없어요. 반등을 했다 뿐이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수소차도 저는 별로 접근하기 좀 그렇구요. 남북경협이 낙폭과대에 따른 원형바닥 형식으로 바닥을 그리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아까 남북 연락사무소에 다시 직원들 투입한다 그 내용 때문입니까? 조금 이제 반등 김이 보이는데 반등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현대건설 여기 딴 종목이 모양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현대건설 건설주 그리고 남북경협 쪽으로 조금 반등 시도가 나오면 이쪽을 좀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적어도 5만3천원 5만5천원 까지 반등을 해 준다면 여기서 또 상당폭 수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만회해내고 HLB 반등 넣으고 적절히 보고 추가 매수를 하든 아니면 손절 좀 해버리면서 낙폭 축소해 내고 나머지 종목들 조금 들고 가다가 손실폭이 좀 있는데 그것을 좀 비중을 축소하든 전략을 봐가면서 좀 어 수리 받으러 가겠습니다. 신이 왔냐? 하 하 그래서 음 상당히 짜증납니다. 짜증나구요. 음 시장이 쉽지가 않아요. 시장이 오히려 여기 권역보다 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어 지금 여기 거의 어 채팅방 인원들 다 들어와 계신데 좀 더 빠른 매매 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금 홀딩 하려고 했었는데 물론 이날 금요일날 홀딩 한 것도 뭐 그렇게 나쁜건 아니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귀한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 올리고 아니 외국인이 이렇게 사주고 있는 판국에 20일 돌파했는데 거기서 던지고 나옵니까? 거기서 던지고 놓은 자리 아니거든요. 운이 너무 안 채수가 너무 안 받아요. 지금 좀 채수를 한 번씩 받고 이렇게 붕 올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힘겹게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대번 툭 떨어뜨리니까 상당히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마감 시향하고 셀티몬 삼행제 그리고 바이오즈 좀 체크해 봤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미국이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지도 못하더니 미국이 휘충이청 할때 같이 휘충이청거리고 참 여지없이 아 시장의 체력을 우리나라 체력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아 미국 시장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현재는 아 야간선물 시장 플러스 소폭 진행 중이고 다우존스 나수닭 선물은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5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추가 하락만 더 하지 않는다면 내일 반등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권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많이 힘들때 수록 여러분들 좀 잘 추스리시고요 공격적인 매매 보다는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잘 추스리고 운영해 나가는 데 더 집중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계시면 구독도 좀 눌러 주시고요 아 방송들 실시한 방송들 녹화 방송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나간 방송들 한번 아 돌려보게 하시면서 아 여러분들 참고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요. 추천 방송 주식 생초 탈출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내 네 눈 딱 i'm dr keiya i'm dr keiya sometime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꺼이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o